안녕하세요. 어디서 되게 익숙한 뒷모습이 보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여기 차 오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왜 서로 같이 카메라 들고. 살구님한테 오신다고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아 대박이다. 이거 촬영할거에요. 아 네네. 나도 촬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인사 한번 해도 될까요? 산행하는 오지구입니다. 아니 저 진짜 천명 되기도 전부터 제거 봐주셨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저 라마 갈 때 저랑 같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도 살구님은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희도 유튜버끼리 같이 얘기하는. 방이 있다면서요. 돈나님 얘기를 하는거에요. 신기한데? 여기 근데 한참 올라가는데? 근데 길이 너무 예쁜거에요. 아 맞죠. 여기 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보통은 백담사로 내려가는데 오세암코스로 한번 안 가보는데 가보자 라고 했는데 거기가 완전 장난 아닙니다. 힘들어요? 네. 오늘 무릎 다리 다 털렸습니다. 와 이건 오늘 산을 하나 더 타는데? 이거 뭐야. 너무 웃기다. 서로 카메라 되고. 그러게요. 이런 시선은 또 처음이네. 아 그래요? 아 너무 재밌다. 바다가 멋있다. 대박. 저는 새벽부터 산을 탔는데 저녁때는 이렇게 바다를 보러 왔습니다. 우리 뒤에 돈나산머님과 함께. 안녕. 안녕. 하하하하 들고 다니만 해요. 제가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 배당이 뭔지 옛날에 배낭 메는게 이제 나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하하하하 그 배낭이 또 그 배낭이에요? 아 아니 어떤 배낭을 메든 잘 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네. 아 좋다. 여기 너무 좋다. 네. 여기 대박이에요. 그러니까요. 저기 누워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하하하하 아 자유로운 영혼 또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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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밉다. 여기가 완전 좋은데요. 거기 아래보다도 여기가 더 좋은데요. 여기가 일출이 안 보여요. 아아 하하하하 자기가 저쪽에서 까요. 아 뭐 내려가면 되죠. 저쪽에서. 여기 내려가서 저기 방파들까지만 가도 뭐 일출이 있는 거에요? 네 네 저희가 소개한번만 해드릴게요. 네네네 저 지금 오늘에 누워계세요? 하하하하 그림 이쁘다. 아 근데 여기 장소가 너무 좋아요. 최고인 거 같아요. 어 진짜 최군거 같아요. 나는 백패킹을 하진 않지만은 그냥 좋네. 오늘 바깥쪽으로 안 내고 이쪽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이건 제가 그냥 바꾸면 되니까 택시 타고 오색 가서 오색에서 차 가지고 인사관님 이러고 아 진짜? 네. 25만원으로 오케이치 진짜 공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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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얘기했으시고 그러니깐 이거는 본인 복이에요.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 수고하잖아요. 수고하잖아요. 이 길이 오서 수고하잖아요. 이 길이 오서 수고하잖아요. 아 그 다음에 아프죠? 네. 응. 온나상만이 형 진짜 꼴 제가 입장에 찍어주세요. 하하하하 이분도 지금 입장에 땀 발렸어요. 네. 잘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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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